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또 운행을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의정부 경전철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쯤 곤제역에서 출발한 발곡행 전동차가 고장나 양방향 전 구간에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됐다가 약 30분 만인 오전 9시 10분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. 특히 해당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약 20분간 전동차 내부에 갇혀 있다가 다음 역에서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.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6일에는 동력 변환 장치 문제로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7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.